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방송의 대부분이겠지만 세상을 읽는 그런 능력이라는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은 전부가 다 거짓말 같아요. 중국의 민간경제연구원이 9시간 전에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4.9%가 될 것 같다. 지난해는 5% 성장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사회가 전체주의화의 길을 걷게 되면 정보가 굉장히 통제가 되고 표현의 자유가 대단히 억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죠 조작 사기 이런 것이 여러분들 뭐죠 그냥 성행하게 되는 선거 사기뿐만 아니고 정보 사기 모든 게 다 사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주의화의 길을 걷는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실을 알고 발설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탄압하기 때문에 모든 다음이 다 숨을 죽이는 겁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4.9%가 되겠다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꼭 같은 이야기를 며칠 전에 중국의 리창 총리가 다보스 포럼 가 가지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2%였다 그걸 보고 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단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중국은 거짓말 빼고는 뭐가 있냐 이렇게 쫙 써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리창 총리가 5%를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연구원이 5%에 가까운 전망치를 내는 겁니다. 다 거짓말인 거죠. 나라가 전체주의 길을 걸어서 안 되는데 전체주의 길을 걷게 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되는 거죠. 왜 알기 때문에. 다 이런 거짓말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요 기사가 이런 중국 경제성장률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밑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나와있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s&p지수 상장 대기업 한 500개를 모은 대표적인 그런 미국의 주가 지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쳤네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2022년도 피크를 치고 한 2년 쭉 내려왔다가 여러분들 2024년도 이번 주에 이제 피크를 친 겁니다. s&p가 5년 동안 한 81% 정도 증가됐네요. 이제 1월 8일은 가장 내려갔고 그다음에 급등한 거죠. 애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문들도 다 뭐죠. 레코드 하이 그러니까 새 기록을 냈다는 거죠. 새 기록을 기록하게 됐다. 새 기록을 그만큼 이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시장이 아주 강한 황소시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식이 여러분 급등하기 전에 바로 금요일 날 금요일이죠. 1월 19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 내용을 한 번 잠시 다뤘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 통계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 통계가 대기성 자금 cd나 mmf와 같은 그런 언제든지 여러분들 돈을 꺼내서 가지고 투자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통계치를 이야기 하는 건데 최근에 가장 역사적으로 그런 단기 대기성 자금이 가장 많다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 돈을 투자하기 위한 일종의 자금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수준에서 볼 때 가장 피크를 치고 있다. 그때 제가 이제 논평을 일으켰습니다. 하니 이렇게 돈이 지금 단기성 자금이 많은데 거기에 인터뷰에 나오신 대부분 분들이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 그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아니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미 주식시장이 훨씬 더 비싸 있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아냐 그 이야기는 뒤에 장기 분할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모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날 들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린 겁니다. 뛰어버렸는데 보시게 되면 s&p가 1월 18일 날 바닥을 치고 쫙 올라 버렸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본 보고서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보고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가 이 보고서거든요. 삼성정권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정책을 쓰다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금리가 올라가다 이러면 금리가 촥 낮아지는 그 시점을 일종의 기준점 피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벗 피벗 pivot라는 걸 쓰죠 피벗 시기 그렇게 미 연방은행이 금리정책을 고금리정책에서 저금리정책으로 대개 이제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저금리정책을 쓰게 되면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부분을 삼성정권이 굉장히 멋진 보고서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 보고서 한 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사인데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테이블만 여러분들 크게 반영하게 되면 이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아주 불황이 심했던 2001년하고 2007년은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망했던 닷컴버블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도 한참 걸렸죠 주식가격이 회복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하지 않는 불황이었던 1995년하고 1998년 2019년 불황 때는 미 연준의 의장이 저금리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들 내비쳤을 때 주식가격이 이 여러분들 4.8% 2.5% 1.8% 그렇게 반등하기 시작해 가지고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가기 시작하게 되면 폭등을 하는 거예요. 14.8% 25.6% 8.2% 단 전제조건은 극심한 불황이 오지 않으면 대개 지금 한 3월 정도의 미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닷컴버블 붕괴나 금융위기처럼 극심한 경제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 윤준의 의장이 피벗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고를 하자마자 주식가격 이름들 변동하기 시작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는 폭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가격이 뛰는 것은 이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극심한 불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보고 금리 낮추게 되면 돈이 몰려 가지고 결국은 주식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4,800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천지님께서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선거 빼고는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선거 빼고는 한국 사람들은 참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죠. 전후에 이렇게 산업화를 멋지게 성공시킨 나라가 없었습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훌륭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굉장히 모든 기초가 다 닦여있는 대한민국 한국은 훌륭한 나라로 여러분들 급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 닦여있는 그런 나라인데 공적 영역이 너무나 썩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공적 영역이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밥값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선거 문제만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낙담 크게 하지 마시고 선거만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할 수 있으면 국민들 두려워하는 정치인들만 있으면 그러면 또 반등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 두려워하는 국민들 두려워하는 체제를 그냥 파괴를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전반부가 좀 방송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잘라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를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병호 제가 뭐 이제 글을 쓰겠습니까 글을 많이 안 쓰겠 으 젊은 날 너무 글을 많이 써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다섯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은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 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니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좋으시면 주변에 많이 확산해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노력에 좀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조금 두텁지만 정말 이렇게 나오기 힘든 그런 역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 주말이나 연초에 독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도전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